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. 항상 어떤 작업을 할 대상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죠.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. 이 두 가지 단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작업의 대상을 찾는 것. 그 다음은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. 그 다음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좀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냥 알파벳 A라고 하면 이건 시시하잖아요. 이게 아니라 정규 표현식의 문법에 맞게 여러분이 길게 뭔가를 작성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정규 표현식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슬래시를 붙인다. 또는 뉴레그 익스프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사용한다. 이것은 정규 표현식의 아주 작은 사용법일 뿐입니다. 조작 방법일 뿐이에요.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. 그냥 단순히 A가 아니라 정규 표현식의 문법에 맞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내용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은 작업하려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패턴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선정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겠죠. 자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은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떠한 패턴을 만들면 그 패턴에 해당되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. 이를테면 어떤 문자열이 길게 있어요.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URL에 해당되는 정보만을 추출해서 뽑아내고 싶다. 또는 이메일에 해당되는 정보, 이메일 주소에 해당되는 정보만을 추출해서 빼내고 싶다. 이러한 경우에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합니다. 추출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런 정보 안에서 URL과 같은 정보, 아니면 어떤 문자열, 예를 들면 우리 이전 시간의 패턴은 A였죠. 이 A가 이 안에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것. 추출과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낸 어떤 정보를 다른 정보로 치환하는 것. 이 정도가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.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. 그리고 검색된 정보를 다른 정보로 치환하는 것. 이 세 가지가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주요한 작업들이라는 거예요.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면 여기 레그 익스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정규 표현식 객체를 의미합니다. 자 예를 들면 제가 패턴을 통해서 A 이렇게 했죠.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정규 표현식 객체라는 거예요. 자 제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선행 수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긴 합니다. 그렇다면 그냥 저 안에는 패턴이 들어있다.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자 그래서 이 패턴에서 여러분이 크롬 같은 데서 점을 누르면 저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저 변수 안에 담겨 있는 그 정규 표현식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함수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. 그런 함수들을 메소드라고 하는데요. 자 exec라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정규 표현식 패턴.exec를 하고 그 뒤에다가는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을 입력합니다. 예를 들어서 abcde까지 입력하고 제가 엔터를 땅 치면 결과는 요거는 배열이란 뜻이죠. 배열이 나왔어요. 그리고 그 안에 원소의 값으로 a가 들어있습니다. 자 이게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. 자 우선 제가 찾고자 하는 정보는 여기에 있어요. 즉 문자열 a를 저는 찾고 싶은 겁니다. 패턴. 그래서 이 패턴은 제가 문자열 a를 찾고 싶다는 의지가 저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.exec는 뭐 execution의 약자겠죠. 실행이란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을 정규 표현식을 실행하는데 그 실행의 대상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입니다. 즉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a인거죠. 바로 이 a가 예이고 그 a가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대상인 정보가 바로 두 번째 인자 이라는 겁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하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자열 안에는 a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패턴은 a를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규 표현식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a.이라고 하고 그리고 똑같은 명령을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a, b가 나왔습니다. 자 이건 무엇이냐면 제가 패턴을 조금 바꿨죠. 어떻게 바꿨나요? 문자열 a 뒤에 점을 찍었어요. 자 그런데 이 점은 특수한 기호예요. 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의 문자라는 뜻입니다. 즉 이 점이 오는 이 자리에 어떠한 문자가 오건 상관없어요. 하지만 어쨌든 문자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점 앞에는 반드시 a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패턴을 얘는 얘죠. 얘를 정규 표현식을 실행을 시킬 때 첫 번째 인자로 a, b, c, d를 입력을 했더니 자 이 문자열 안에는 자 얘에 해당되는 a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점이니까 점은 어떤 문자건 간에 하나의 문자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얘가 바로 이 b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얘를 실행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a, b를 추출해 내게 되는 겁니다. 자 다시 단순한 패턴으로 돌아온 다음에요. 자 pattern.exec를 하는데 이번에는 a가 없는 문자열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면 b, c, d, 뭐, e, f 이렇게요.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return 값이 null이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대상 안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a라고 하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을 실행한 결과는 찾고자 하는 결과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null을 return하게 되는 거예요. 자 그래서 exec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정규 표현식이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해서 이 패턴이 찾는 정보를 대상에서 찾아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열로 return하는 함수 method 인 것이죠. 자 그럼 이번에는 이 test 여기를 a로 바꾸고요. exec 대신에 얘를 test로 바꾸고 실행을 해 볼게요. 결과는 true가 됩니다. 자 그럼 이번에는 a를 빼버리고 실행을 하면 false가 돼요. 자, 이 test라고 하는 것은 exec와 같은 정규 표현식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인데요. 이 test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인자, 즉 검색의 대상이 되는 이 첫 번째 인자의 정보 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존재한다면 얘는 return 값이 boolean이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한 겁니다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얘는 return 값이 역시 boolean이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한 거예요. 자 그래서 exec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말하자면 추출이에요.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것이 exec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자, test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찾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존재 유물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하는 이 명령이 바로 test라고 하는 함수 이라는 겁니다. 자, 용도에 맞게 적당한 것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.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에서는 문자열을 통해서 직접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